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도시를 바르라를 주제로 2012 한국 G12 컨퍼런스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너의 인생 가운데 발라지고 너의 교회 가운데 발라지면 쉽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복자가 되고 모든 묶임에서 모든 안된다는 모든 패배감에서 모든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제주 열방교회는 보금화율이 낮은 서귀포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교회를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크리스도의 능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안된다고 생각하는 땅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또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전도와 또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콜롬비아 보고타 MCI교회 세자르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선택 강의와 전략 모임,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께서 훈련시키셨던 열두 제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제공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컨퍼런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교회들이 아마 갑절의 부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G12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 각자의 도시와 나라가 크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박지영입니다.